자, 22년 7월 학평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같은 배율로 관찰한 것이다. 자, 각각 글을 쓰니까 일단은 가가 광학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나가 전자현미경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가보다 작은 구조가 선명하게 관찰되고, 그러니까 전자현미경 쓰는 거죠. 시료의 입체 구조가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입체 구조가 확인된다,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SEM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를 얻기 위해 사용된 빛의 파장은 람다1이고,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파장 영역대가 지금 람다1이고, 나를 얻기 위해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속력 각각 람다2와 V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파장이, 물질파 파장이 람다2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람다1이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선명하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면요. 기억에서 람다1이 더 크다. 예, 옳은 소리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ㄴ. 나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상이다. 그랬는데 투과전자현미경이라고 하면은 TEM 방식입니다. 투과해가지고 단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는 관찰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ㄴ은 틀렸고, 그다음 ㄷ에서 전자속력이 1분의 2부이면 물질파 파장은 4람다2이다라고 했는데, 자, 물질파 파장식이 어떻게 되죠? 람다는 mv분의 h이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v일 때 람다2이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속력이 2분의 1부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람다2가 아니라 2람다2로 바꿔줘야 됩니다. ㄷ, 틀린지 문합은 1번 되겠네요.